뭐요 형? 오케이 좋아 자 게임 이름이 엎치락뒤치락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튜토리얼 하다 말아가지고 이걸로 뜨는데 게임 이름이 엎치락뒤치락이 아닙니다 참고로 아니야 게임 이름이 엎치락뒤치락이 아니고요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웃기냐 아 미치겠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엎치락뒤치락이라는 게임이고요 롤 아이피를 기반으로 만든 카드 게임이고요 일명 롤스스톤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어 레전드 오브 룬테라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유아이는 비슷해 하스스톤이랑 오 야 진짜 뭔가 신기하다 롤 아닌 거 같아 롤 라이엇 게임이 아닌 거 같아 그치 방을 만드는 자 오 약간 AIP 잘 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카드 아니고 그냥 하스스톤처럼 아예 새로운 카드들을 많이 만들었네 근데 약간 그 하스스톤처럼 내 챔피언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을 쓸 수 있어 최대 6명까지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빨리 플레이어랑 해야 돼 플레이어랑 해서 실전 감각을 질러야 해요 오 잡히나? 오 야 갓겜 개 빨리 잡혀 어떻게 빨리 잡혔어요 얘만 얘만 교체하자 베로롱 오 좋아 적절해 자 오케이 좋아 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패스했네 나 할 거 없는데 뭐야 알아서 패스해주는 거야? 뭐야 재빠르네 야 내가 할 게 없으면 알아서 패스해주네 오 뭐야 나 지금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놀리는 거야 지금? 오 그냥 다 패스해주네 왜 뭐야 너무해 벌써 눈 깜짝할 때 3라운드에 왔어요 와 나 카드 짱 많아 강을 만드는 자 좋아 J.I.P 모양을 바꿀 분 결코 부러지지 않아 좋아 J.I.P 출발 어 이거 포로가 난가 설마? 개귀엽네 오 아무것이나 선택해 피해를 2에 입힙니다 좋아 자 시전 아무것이나 선택 오 이것도 되네? 내 것도 돼? 이게 뭐야 자 얘 없앨래요 좋아 확인 좋아 죽어라 왜 안 죽어? 죽어 죽어라 왜 안 죽지? 아 쟤가 뭐 방어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? 프로 클릭해봐 와 움직인다 개귀여워 귀여워 뭐야 이거는 아군 하나와 적 하나가 서로 공격한다고? 왜 굳이 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? 어? 강이 주는 선물이다 에이! 와하함블 나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꺼내 징크스 징크스 대단하 개귀엽다 꺼내면 징크스 죽잖아 건너뛰어 괜찮아 명치로 받아 와우 명치에 개 그냥 꽂구여 좋아 아 징크스 죽이기 싫은데 너 나가라 혼자 나가 뭐 하나 꺼내겠지 뭐 뭐야 이거는 아 뭐 이딴 걸 써 아 개 취사하네 아 어떻게 하지? 아 씨 아 내 보뚝 아 씨 근데 상대 좀 잘한다 진짜 우와 얘 뭐야 개쎄 보이는데? 오 좀 무서운데 님 오 님 오 나 죽는 거 아니야? 이거 이번 턴에? 이런 거 왜 유닛 카드 왜 못 내? 아 나 유닛 더 내고 싶었는데 왜 턴이 넘어갔지? 그럼 이거를 오 왜왜왜 2라운드 아군 하나 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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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정해야잖아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 오 오케 오케 됐고 아 이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놓고 이거를 여기다 아 여기다 놓으려고 했는데 아 씨 아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아 개 아프네 마음이 급해 아주 아 집중이라 안 되는 거야? 아 씨 넌 아까 진작에 쓸걸 어 나 졌는데? 됐 맞아 대충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일단 이 덱은 나랑 안 맞는 건 나도 이걸로 해볼까? 이 덱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 트린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무슨 덱 쓰냐고 나도 몰라 오 얘 나랑 덱이 똑같은데? 서로 하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소환 씨 덱의 맨 위에 있는 아구들에게 1을 부여합니다 덱의 맨 위가 어디야? 덱이 여길 말하는 건가 내 손을 말하는 건가 일단 소환해봐 그럼 아 여기에 오케이 빨리 소환을 해야되네 아 얘 얘가 지금 1 1 먹은 거 오케이 소환해 내 역사는 내가 써나갈 거야 응 그래 그래 니가 써라 챔피언 하나를 뽑는다고? 뭐야 개 사귀하네 이봐 나는 공격해야지 응 니 명치 때릴 거임 요것도 할까? 2라운드 아군 하나에게 즉시 부연대 오케이 좋아 너도 너도 해라 좋아 공격해 공격해 응 너 유닛 아무것도 없지 명치 맞아라 명치 얍? 명치 얍? 좋아 좋아 오 때렸어 오 때렸어 아 끼라고? 왜? 아 그런 거야? 아 그냥 말해줬어야지 말을 안 해줘 왜 좀 아쉬워요 오 피오라다 적 둘을 처치해야 된대 응 하지만은 니 유닛으로는 이거 또 못 잡고 연 호만씨 데마시아르 위하이요 하나를 손에 생성한대 뭘까? 한번 해보자 이즈스 그 자체로 무기다 일단 많이 만들자 오오오 오오 이런게 있네 어? 뭐야 왜왜왜 갑자기 얘 알아서 나가는거죠? 왜왜왜 갑자기 나가는거야? 무슨일이지? 왜왜 맘대로 나가지 얘? 아 얘 뭐 효과인가? 아 방어할 적 유닛을 선택할 수 있어? 개사기네? 나쁜놈아야 저거 근데 약간 하스보다는 좋은게 이게 내가 이렇게 미리 뽑아놔도 얘가 무조건 얘를 때릴 수 있는건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생각을 더 할 수 있는거 유닛을 좀 더 아낄 수 있는거 같애 어 뭐야 나 공격해야지 공격해야지 공격 응 너 피오라밖에 없지 알아서 해 피오라 지금 뭐 막을 수 있는거 없는거 같은데? 어 뭐야 동상?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뭐야 피옹 오 끝났다 개잘하는디? 적 넷을 죽이고 생존하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? 뭔 개소리야 니가 무슨 어어? 야 니가 무슨 액조디아야? 야 개사기네? 좋단게 다했어 야 니가 무슨 액조디아야? 개사기 사기치고 있네 이거 진짜 아주 그냥 공상? 뭔소리야 와 그러면은 얘가 이거 얘 방어할 유닛 얘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저거 하는거 아니야? 왜 지금 시전할 수 없어? 시전하게 해줘 아 의의 없네 나 이거 쓰고싶던데 이거 지금 왜 못쓰지? 피해를 안입어서? 왜 얘 피해 입었잖아 아 피해 입은게 아닌가 이걸? 아 일단은 그냥 소환해? 아 어떡하냐? 아 그럼 그지같이 하네 이 친구 얘 그러면 두 명 더 잡으면 되는거야? 아 씨 큰일났네 이거 빙결이니까 얘가 잡을거 아니야 이거 동상이라서 피해라 개사기게 해 나 피해라 써야겠다 저거 왜 치사하게 하네 게임 저 친구 빨리해 치사한 놈아 뭘 고민하고 있어 어차피 얘 잡을거잖아 뭘 빼어주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마세요 진짜로 짜증날라그래 이거 선택할 수 있는거 아닌가? 그걸 교체하는거 아니야? 그럼 개사기인데 그럼 나 이거 뭐하러 내 이거 뭐하러 내 입니까 어차피 얘 지 입맛대로 골라먹고 싶은 애 슉슉 골라가지고 방어할거면서 모호막 오 진짜 개사기치네 우와 그래 죽이지는 않았어 죽이지는 않았어 다행이야 죽이지는 않았어 좋아 좋아 피해를 입은 피해 피해 입은 애 좋아 자 야 너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어? 쪼사주겠어 자 봐봐라 자 이게 뭘까요 어 12구현 음 삼삼있구현 삼삼있구현 한번 받아보시죠 음 12구현 뭐로 받으실건가요 응 피오라로 피오라 안되죠 응 얼음기곡공수 안되구현 선 방어 후 공격 어? 뭔소리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시만 아 뭔 개요 아 저놈의 얼음기곡공수 뭔소리야 뭐야 뭔소리야 말도안돼 하지마 하지마 이상한 작전 쓰지마 좀 어 하지마 어 이거 쓰면 되지 않을까 어 이거 쓰면 어때 얘들아 이거 쓰면 되는거 아닌가 그치 1대1교투 1대1교투 뭐야 1대1교투보다 이게 낫지 않아? 집중 지고 쓸 수 있어 1대1교투 누구라 써 이거를 아 이거를 해서 아고나나 아 이렇게 싸워 싸워 빨리 싸워 도망가지마 맞서 싸워 빨리 아 싸워 아 빨리 이상한거 하지 말고 빨리 싸워 아아 연병하지 말고 빨리 뭐야 이상한거 쓰지마 맞서 싸워 너 이상한거 쓰지마 싸워 빨리 왜 왜 뜨드려 무섭게 아 싸워 빨리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12 이상으로 못만들어 어 이상한거 하지마 뭐 뭔소리야 빨리 끝내주지 아니야 어차피 뭐 아니 왜 얘네둘이 싸워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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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개소리야 이게 아니 내가 먼저 썼잖아 내가 먼저 썼잖아 내가 먼저 썼잖아 쟤가 먼저 쓰는거야 왜 아니 내가 먼저 썼잖아 아 쟤가 공격이라서 그런게 어딨어 그런게 어딨어 내가 카운터 쳤는데 에에에에! 어어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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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.. 자막 게임, 바네. 응, 안 해. 응, 계속 그냥 깨. 음, 계속 하긴? 응, ㄴ, ㄴ 계속 안 하기. 아네, 아네. 에잇, 자막 게임 바네. 아네, 아네. Obsidian, 스타트+, 사발요. 눈물도 안 해. 저는 이런 게임에 돈을 지르지 않습니다. 뭐예요? 게임을 승리합니다? 장난해? 네모형 죽이면 게임을 승리합니다 그럼 나도 롤에서 삭힐다면 게임 승리하게 해주세요 어이없네